자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대통령 지지율 뿐만 아니라 국민의 힘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국민이 들어가네요 정당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가 이런 거 좋아 국민이 국민의 힘을 바라보고 간다는 건가요? 이런 걸 해요 그래요? 너무 좋았어 센스 있었어 정당 지지율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8.5% 국민의 힘 35.8% 이 지지율은 지금 폭우재난, 폭염재난 대응에 대한 각 정당의 역할, 다수당의 역할, 집권 여당의 역할은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요 또 다른 지지율 조사 있나요? 네 변화 KSY 조사도 더불어민주당이 36.8% 국민의 힘 31.3%입니다 또 RN서치 정당 지지도 있나요? 다 준비되어 있어 여기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39.2%, 34.6% 그런데 이 대변인, 이 보수할 게 궁금한 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있다더라도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이건 지난 2020년에 총선에 압승했을 때 정도의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잘 나갈 때, 니즈 시절 때의 지지율이거든 이거 국민의힘이 왜 이리 쪼그라던 거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죠 솔직히 지금 비대위 구성부터가 당원당규상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위들이 사퇴를 하게 된다면 보고선거를 해야 됩니다 당원당규상이 보고선거도 하지 않죠 최고위원을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들을 보고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원당규상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었죠 비상상황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를 결정하는 것인데 당원당규를 또 바꿔서 비대위원장을 임명 권한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대표와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당규를 바꿔가면서 당대표 권한을 다 버려버리고 지금 그 원내대표가 그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럼 이준석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이 포함이 되는 거죠? 당연적으로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직무대행은 내가 버렸지만 이곳은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그 직무대행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역시 동네는 압구정동 해기동 아니고 권성동이네요 혹시 권성동에 아파트 있어요? 아니요 아파트 자체가 없어요 그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 권성동이야 알겠습니다 그 동네가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가는 동네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민주적 정당성 절차 과정의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오로지 이준석을 찍어서 파내버리겠다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조수진 전 최고위원도 이준석 대표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배현진 전 최고위원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고 그런데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준석 엄마라고 그랬거든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또 최근 들어서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확 바뀌었어요 이준석 대표 너무 나가 그러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피해자잖아 어떻게 보면은 네가 피해자인 건 알겠어 네 사정은 딱 해 그런데 네가 좀 참아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잖아 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까지는 그것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당내에는 큰 혼란을 줄 것이야 이거 뭐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미경 말인지 막걸리인지 막걸리가 먹고 싶은 날이네요 정미경 최고도 정미경 최고도 지금 보면은 지금 입장을 살짝 발을 뺐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보면은 너무한데 배신이야 언제는 이준석 대표가 제일 정당하다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발을 빼는 발을 싹 빼는 이유는 뭡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번 낙인 찍힌 이준석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청년대변인 보십시오 청년대변인 박민영 네 청년대변인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민영은 왜 그래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대통령실로 싹 빼가니까 박민영 대변인은 저하고 매주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마다 만나서 패널로 만나요 몇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더라고요 지난주에 살짝 바뀌고 이번 주 화요일날에는 저 사람이 아예 바꿨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동안에는 당 자체의 국민의힘 자체에 민주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사람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안 되겠다 발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혜택받는 사람 혜택받는 거고 그러면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든 대변인이든 들어갔으니까 지금 방송 그 자리가 비겠네요 여긴 청년 자리입니다 청년인데 여하튼 간에 어디까지 해야겠죠? 아니 그러니까요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데 다 난 사람이 지금 안 바뀌고 있어요 허? 은하 대변인 지금 방송에 나와서 BBS 불교방송에 나와서 당이 너무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말이 되냐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자 지금 비례대표에다가 당 공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정말 막막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허? 은하 대표가 이렇게 강경하게 이준석 대표를 호의하는 이유는 뭡니까? 허? 은하 대변인께서 최근에 가만히 허는 아니죠 허? 아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발언을 다 보면은 저는 모니터링 해보면 그렇게 강력하게 대변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씩 그런 발언을 하시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허? 은하 대변인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가 약속이 안 된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돌아가면 저 이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은 정당에서 정권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많은 분들은 어차피 허는하 대변인은 윤 라인이 안 되는 거다 네 그런 라인을 이런 말씀 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랑 국민들께서는 참 다 썩었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네 벌써 썩었어요 다 내부에서는 그런 라인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이 와들와들 흔들리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도 와지끈와지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국민의힘 현 상황에 책임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이 절반입니다 난 당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요 그 당무는 전 잘 모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 등장하면서 저는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잘 안 들리죠 저는 일절 잘 모르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무지 도리도리 모르겠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론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의 이준석 대표 급이고 장제원 의원까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비대위로 가고 조기 전당대로 가고 당이 와지껏 와지껏 흔들리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뭐 때문에 책임져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결과도 나왔고 그럼 이걸 윤 대통령이 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통령의 문제죠 어떻게 해요 우선은 이번에 비피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실종돼서 아직까지 못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세 분이 돌아가신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어제 퇴근을 하는데 이미 1층에는 물이 차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퇴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아주 상당히 비판받을 것입니다 국가재난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 1층에 물이 차는 것을 그것도 아파트 1층에 물이 차는 것을 보면서 퇴근을 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그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대통령실에서 지금은 삭제했으나 쪼그리고 앉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현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그 사진을 보고 대통령이 마치 국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또 홍보 카트 뉴스를 또 만들어서 홍보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든 책임으로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왜 대통령실에 인사가 많은 부분에 대통령실 홍보 비서관도 다 인사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척세신은 없다라고 이번에 또 목소리를 받았고요 능력 위주라고 했었고요 인척세신이 있었잖아요 박민영 아 그 욕하니깐 대통령실로 데리고 온 인척세신이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께서 잘못했다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바꿔야 되는 것인데 휴가 끝나고 스태프 인터뷰를 할 때도 잘하겠다라는 어조는 있었지만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무엇을 바꾸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임기 초반인데 보통 역대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임기 한 3개월 4개월 되면 이때까지는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됐냐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내용이 조사가 되더라도 크게 발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임기 100여일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 벌써부터 차기 지도자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대폭락 상황 속에서 누가 조명을 받을까요 차기 정치 지도자 6월부터 여러분들 6월부터 7월 그리고 8월까지 실시된 조사인데 이재명 더불어민당 의원이 29.3이었다가 10%포인트 이상 39.6까지 뛰어올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굽니까 저 사진이 두 번째가 누굽니까 두 번째가 누구예요 오세훈 아닌가요 오세훈입니다 얼굴을 좀 제발 비슷하게 그려주면 좋은데 세 번째가 한동훈인가요 한동훈입니다 아 지금 오세훈 한동훈 그런데 오세훈 한동훈 보수 진영의 후보로 보기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낮아요 자 이런 상황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폭락 지지율이 이재명을 부활시켰다 또 심지어는 유승민을 부활시켰다 이준석을 부활시켰다 자 지지율을 하나 더 봅니다 자 당대표가 지금 당원권 정지가 돼서 비대비가 출범했는데 과연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볼까요 네 유승민 1위 23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김기현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임기 한 100여일도 안 됐는데 대선에서 붙어서 이겼던 이재명 후보가 차기 정치지율 1위 윤심조차 얻지 못했던 유승민 전 의원이 1위 이준석 대표가 1위하고 크게 차이 나지 않는 2위 아니 지금 일각에서는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지금 이재명 유승민 이준석이 지지율 대폭락 때문에 부활했다 여기에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보수평론 전문가는 우리는 연임금지지만 5년 단임이지만 아니 5년 쉬고 또 나오면 어떻게 될 거야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등장할 것이다 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재등장 가능성이 없으세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고 했고 이것은 지지율이 아무리 있어도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얘기만 있는 정도다 이건 만약인데 이재명 후보로도 안 되고 다음 대선에 또 김경수 전 지사는 나올 수가 없고 김동현 경기지사로도 누구를 이겨낼 수가 없고 보수진영에 그럴 때 아니 많은 사람들이 친명이든 개탈이든 양아들이든 쭉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발 좀 출마 좀 해주십시오 우리 민주당이 무너져요 그러면 고민 좀 할게요 하하하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저한테 당 떨어졌냐고 하셨잖아요 당 떨어지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제 주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누가요? 그럼 누가 주장한다고요? 이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쪽 조선일보에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지금 그러니까 전 정권이라고 해서 뭔가 지적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재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전 정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요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한 네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가 적배청산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전 대통령을 다시 거론함으로써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요 지금 저는 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쪽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로 70에서 80% 지지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인데 더불어민당 지지층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앞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은 이재명도 안 될 경우에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럼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큰 지지를 받는 뭔가 후보가 있느냐 민주당이 없다는 전제를 말씀 주셨잖아요 국민의힘이 있느냐 가설을 말씀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설이 똑같이 봤을 때 국민의힘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적합도로 올라오는 것은 정말 이걸 보고 제가 정치는 정말 생물이 맞군요 경기도 시사 출마했다가 아니 당선인 대변인으로 있었던 김은혜 정치는 미생물이 박테리아예요 막 이렇게 움직이게 나요 막 이분법도 하고요 대변인으로 있었던 사람을 갑자기 그냥 출마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유승민 의원은 경기도 시사 출마도 못하게 됐을 때 정치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당대표 적합도로 1위를 올라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역시 다르다 그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사자 대통령 당사자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나도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낮고 하니까 그 반대 세력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대폭락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없이 정치가 이른바 좀비냐 강시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죽은 생명 죽었던 생명까지 배살리게 만드는 이상한 현상 또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